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삼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대한민국의 기업 R&D 비용 중에서 40% 중반대 증가분으로 본다면 50% 중반대 거의 뭐 대한민국이라기보다는 삼성민국이라고 불러도 솔직히 무방할 정도예요 참고로 일본에서 도요다가 R&D 비용의 1위인데 그 전체에서 차지하는 정도는 한 7% 9% 그 정도입니다 대만에서 TSMC와 우리가 많이 비교가 되죠 근데 TSMC 역시도 2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은 그냥 삼성 몰빵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예요 삼성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은 흔들려요 근데 그래도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뭐 삼성의 갤럭시 S21 같은 걸 외국에서보다 싸게 사거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국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싸게 팔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 돈 다 주고 사고 저도 뭐 이걸 제 돈 다 주고 샀어요 근데 이건 그냥 닦아놓고 얘기하면 불량품이에요 이제 저는 이제 몇 달을 좀 기다렸는데 안 되네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이건 사지 마세요 뭐 이를테면 핸드폰이 박살났다 도저히 지금 뭘 사야 되는데 답이 없다 폰을 바꿔야 된다 뭐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가장 주력으로 밀고 있는 폰이니까 하지만 그런 분들이 아닌 다음에는 하반기나 내년에 이제 신형이 나올 거니까 그거 사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신형이 좀 빨리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왜 이건 길게 갈 수 있는 폰이 아니에요 불량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생각보다 원래 그 출시 주기보다 조금 빨리 나왔죠 왜 빨리 나왔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게 겨울을 그나마 겨울에 빠르게 내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더 시키고 몇 달 더 시키고 내놔야 되는데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에서 그 여름으로 지나가는 이 상황 이게 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도 좀 무리해서 빠르게 내놨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건 지금 발열이 굉장히 문제예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이거 쓰시는 분들은 여기 업데이트 관련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삼성에서 하는 그 업데이트입니다 빌드 번호 해서 뭐 쭉 나오는데 여러 번 있었는데 여기에서 단말 이제 주로 있는 업데이트가 단말 동작 관련 안정화 코드 적용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관련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단말 보안 관련 있습니다 근데 보안 관련은 보안 쪽이니까 상관없을 테고 근데 동작 관련 안정화 코드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발열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가장 최근으로 처음으로 나온 게 단말 발열 개선이라는 항목이 추가로 이번에 업데이트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단말 보안 관련 안정화 코드 적용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최근까지 9번이 있었어요 이게 1월 14일 가장 처음이 이제 릴리즈 일자가 1월 14일이고 그리고 지금이 6월이잖아요 근데 이 단말 동작 관련 안정화 코드 적용이 포함된 업데이트가 9번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몇 번 더 있었고 그러면 이게 지금 6월밖에 안 됐는데 업데이트가 얼마나 자주 되는지 시스템에 대한 업데이트가 얼마나 자주 되는지 아시겠죠 이 정도로 업데이트가 잦았던 폰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관심 있게 보질 않으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업데이트 한다는 건 지금 뭔가가 최적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급하게 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장 최근에 단말 발열 개선이라고 당당하게 이제 발열이라는 걸 포함시켜서 적어놨어요 근데 이게 저는 이게 봐요 단말 발열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말 발열 감소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에 얘들이 진짜 발열을 감소시킨 것이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단말 발열 감소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단말 발열 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단말 발열 감소라고 그냥 유저들끼리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테스트하는 소수의 유튜버라든지 업데이트된 그런 블로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앵무새 비슷해요 앵무새 비슷해요 전 그들이 진짜 순수하게 그렇게 올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음 근데 이 봐요 그러니까 단말 발열 개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말 발열이 감소한 건지 아니면 단말 발열을 조금이라도 제어하기 위한 뭔가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변화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아주 적극적인 스로틀링이 그러니까 성능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제가 단편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을 얘기 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 스마트폰 쓰는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이게 성능이 감소하냐면 자 차에 타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무선 충전입니다 무선 충전을 해놓으면 기본적으로 발열이 조금 더 있죠 그 무선 충전 상태에서 음악을 들을 때는 블루투스로 차량 연결해서 음악을 듣고 그 다음에 주로 뭐 일반적인 얘기하는 일반적인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피커폰을 통해서 그냥 무선 충전 상태에서 스피커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두 배속으로 시청을 해요 자 이 제가 쓰는 환경은 거의 동일해요 근데 어떤 최근에 업데이트하고 어느 정도냐면 옛날에 정말 느린 폰인데 막 이렇게 인터넷이나 멀티태스킹을 하는 상태에서 막 버벅 버벅 거리는 거 있죠 막 손으로 스크롤 하는데 막 너무 이게 뚝뚝뚝뚝뚝뚝 끊기는 그런 그러니까 그 끊김이 좀 많이 심한 거 있잖아요 거의 그 정도로 이게 그냥 조금 야 이게 프레임이 좀 낮아졌나 자 이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면 저는 얘기 안 해요 뚝뚝뚝뚝뚝뚝뚝뚝 끊겨서 이렇게 화면 유튜브 창이 옮겨 다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열 상태에서 속도를 다운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금은 안 되는 게 유튜브의 소수의 뭐 어떤 사람들 IT 관련 유명한 유튜버들이 올려놓는 환경은 이것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실험을 하고 발열이나 속도를 체크합니다. 근데 그건 대부분은 그냥 어떤 한 가지의 상황에서의 실험들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당연히 충전하면서 유튜브도 쓰고 다른 것도 쓰고 하는데 충전하면서 무슨 충전하면서 유튜브를 썼는데 기존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버벅거리는 게 이렇게 무슨 충전 상태에서 창을 이렇게 옮겨도 버벅거리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버벅거림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냥 못 쓰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의 모바일 기기나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의 터치감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에서 이건 거의 쓰레기 수준이에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성능을 적극적으로 내리고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름이고 막 30도 중반, 후반까지 막 올라갈 거예요. 특히 야외에서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뭐 이를테면 충전을 하는 상태에서 이용을 해버리면 극단적으로 온도가 올라가 버릴 겁니다. 저는 그걸 걱정해서 단말 발열 개선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지금 단말 발열이 내려간 건지 어떤 건지 몰라요. 공식적으로 뭔지 몰라요. 만약에 이게 너무 과열이 되는 걸 적극적으로 성능을 다운시키는 개선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긍정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부정적인 개선이죠. 근데 그렇더라도 그냥 단말 발열 개선이라고 적어놓으면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분명하게 지금 이건 속도 제한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 또 나오고 있는 글들이 이거예요. 아마 혹시라도 이걸 뭐 그 사람들이 본다면 똑같이 댓글을 달겠죠. 이게 케바케다. 어떤 사람은 괜찮은 것 같고 개선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또 개선이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죠. 이게 뭐 중국의 몇만 원짜리 뽑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도 글로벌에서 가장 앞서 있는 안드로이드 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 당연히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가장 앞서 있는 폰인데 그 폰이 뽑기가 있다. 그래서 어떤 건 발열이 심하고 어떤 건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건 발열이 심하고 어떤 건 성능이 적극적으로 제한이 된다. 그래서 막 버벅거림이 너무 심할 정도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그냥 뽑기에 따라서 케바케다. 자 그건 그냥 쓰레기를 만드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게 뭐 한두 폰이 아니고 이 정도 가격에 뭐 싸게 파는 것도 아니고 쟤도 다 주고 파는 이걸 케바케로 뽑기로 한다.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케바케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삼성폰은 쓰레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 얘기 자체가 하면 안 돼요. 관심 있는 분들은 결국은 이건 적극적으로 지금 성능이 제한되고 있어요. 특히 발열이 심한 상태에서의 성능을 적극적으로 제한을 하면서 발열을 억제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건 좀 더 불편한 내용인데 저는 기존에 쓰고 있던 것들이 뭐 S10 플러스인가? S10 플러스인가? 울트라인가? 여튼 그 S10 시리즈 쓰다가 이걸로 넘어왔어요. S20은 안 하고 이걸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그 S10도 그렇고 S8도 그렇고 그 이전에 쭉 써왔죠. 근데 S8 S7 그 이전에 기억이 있었지 S7 이후 정도에서 삼성폰을 쓰면서 한 번 더 거의 거의 1년, 2년 정도씩은 써왔는데 쓰고 다음으로 한 번 정도 건너뛰고 넘어가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배터리가 방전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로 차에 타면 무선 충전을 하고 패턴이 똑같아요. 집에 컴퓨터에 오면 여기에서 무선 충전을 하거나 뭐 꼽아놓고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이 정도의 삶에서 이 정도만 충전을 해주면 방전이 된 그러니까 배터리가 다 되어서 배터리로 그냥 전원이 꺼진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뭐 몇 년 사이에는 이제 그런 기억 자체가 없어요. 경험 자체가 없어요. 제 생활 패턴에서는. 근데 동일한 패턴에서 S21로 넘어오고 나서부터 제가 올해 배터리가 다 돼서 뭐 꺼져버린 경우가 한 20번, 30번 이상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배터리의 소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발열이 심한데 발열을 잡지도 못했는데 배터리 소모도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발열도 해결이 된 것도 아니고 배터리도 광탈하고 그래서 기존보다 똑같은 패턴에서 사용하면 이제 중간중간에 뭐 배터리가 0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예전보다 더 많이 충전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 그래도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방송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얘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성능 제한을 하고 있다. 무선 충전 상태에서 발열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성능을 제한해버리니까 심지어 유튜브 창을 작게 해서 옮기는데 거기에서 버벅거림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최신의 스마트폰에서는 IT 기기, 모바일 기기에서는 경험조차 못하는 그런 버벅거림이 발생할 정도예요. 이거 쓰레기예요. 그러면 이 이유가 뭐냐? 알죠? 뭐 얘들이 국내에서 엑시노스 칩을 쓰나요? 근데 그 칩, 그러니까 그 스냅드래곤도 그렇고 가장 최신의 모바일 기기에서 그 가장 메인 칩이 있잖아요. 그 메인 칩의 한계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뭐 그래서 샤오미폰에서도 비슷하게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솔직하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뭐 호구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충성심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최신폰으로 바꾸는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삼성은 지금 뒤통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기분이 역같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이 여름 앞두고 삼성이 업데이트한 이걸 제가 실제 경험하면서 그냥 솔직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 사지 마세요. 이건 쓰레기예요. 제가 바꾸긴 했지만 저는 아마 내년에 신형이 나오면 바로 바꿀 겁니다. 이건 쓰레기예요. 발효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모든 걸 제대로 잡지를 못한 해결하지 못한 쓰레기폰이에요. 그래서 지금 폰이 만족하는 분들은 굳이 바꾸지 마시고 내년 연말 하반이나 하반기나 내년으로 가세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이전보다 더 빨리 나올 거예요. 왜? 이게 너무나 쓰레기기 때문에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뭐 어디 부서졌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통해야 된다 그러면 뭐 그래도 나는 안드로이드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셔야죠. 근데 아니 난 아이폰도 자유로워 그러면 차라리 지금 바꿀까 말까 그냥 지겨워져서 바꾸는 거라면 아이폰도 상관없는 사용 패턴의 분들이면 아이폰으로 넘어가세요. 자 이번 이 S21은 걸러 신은 게 맞습니다. 뭐 쓰고 나서 후회하고 욕할 생각이시면 이거 굳이 사시고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빨리 이건 똥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기분이 좀 나쁩니다. 아무리 삼성이 대한민국에서 R&D 비용 40% 중반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중요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이건 욕 처먹어야 돼요. 이런 폰은 욕 처먹어야 돼요. 아마 중국처럼 치열한 시장이었으면 혹은 중국 폰이 꽤 자리 잡고 있는 일본 시장 같은 곳이었으면 아 일본에서 이거 팔고 있으니까 판매량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근데 어 네 이건 안 팔리는 게 맞아요. 참 현대차나 삼성이나 뭔가 굉장히 아쉬워요. 뭔가 네 S21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이건 쓰레기 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